안녕하세요. 펜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매우 발전되면서 사진과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많이들 촬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역동적인 순간 포착을 위해서는 조금 다른 종류의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용성이 다양한 독특한 액션캠 제품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 제품명은 인스타360, 고2 액션캠, 올이런 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손가락 마디만한 매우 작은 크기의 촬영이 가능한 특징 외에도 다양한 특징질을 갖은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조그마한 카메라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제품일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박싱 먼저 보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언박싱, 렛츠고! 의원 3 올린 차 교통, 렛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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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360 고2는 매우 작은 사이즈의 제품이 가장 돋보이는 제품이 특징이지만 이 조그마한 사이즈로 QHD 즉 1440프레임의 촬영이 가능한 액션캠 제품입니다. 또 역동적인 촬영에 걸맞게 플로우 스테이트 안정화 설정으로 우수한 결과물을 얻게 해주는 제품이죠. 그리고 동봉된 목걸이 형태의 자석 팬던트 그리고 모자에 고정하는 간편 클립, 벽면이나 다양한 곳에 부착해서 새로운 각도로 촬영이 가능한 피버 스탠드를 이용해서 양손을 자유롭게 스마트폰이나 미러리스가 담을 수 없는 다양한 각도와 역동적인 촬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 밖에도 마운트 어댑트 번들과 셀피 스틱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 맞게끔 촬영을 할 수 있는 촬영 방식이 매우 다양한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이죠. 특히 AI 편집을 통해서 제품 자체에서 편집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특징도 가진 제품입니다. 또 35분 충전으로 2.5시간 촬영이 가능한 제품이면서 본체 결속된 상태에서는 150분간 연속 촬영이 가능한 제품이죠. 그리고 IPX8 수심 4m의 방수 등급으로 서핑, 호캉스 등 물놀이에 일반 카메라로 담을 수 없는 수중에서 촬영도 가능한 제품이면서 수중 촬영 시에는 아쿠아 비전을 적용해서 현명한 화질의 결과물도 획득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스타360 앱을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퓨리뷰 설정과 촬영, 영상 편집 등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작지만 상당히 강력한 생산적인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캠으로서 6표 빠른 하이퍼X 촬영과 타임레스 촬영도 가능하면서 넵에 느린 12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도 촬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HDR 모드에서는 프로급 선명한 화질의 연출도 가능한 제품이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의 셔츠, 틱톡, 인스타의 리스 영상 촬영에 매우 걸맞는 1대1과 9대16 또 일반 촬영에 걸맞는 16대9 촬영 등 다양한 플랫폼에 자신의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활용성을 가진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제품의 다양한 구성품을 통해서 다양한 연출과 그에 맞는 촬영이 가능한 제품으로 스마트폰과 미러리스 카메라와는 완전히 다른 용도의 액션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듯 합니다. 이는 유저의 기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쓰임새와 결과물 창출이 다채로운 제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독특한 유형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럼 실제 촬영한 영상의 샘플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품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촬영 영상 렛츠고! 제품의 Improvement 샘플에 noises 프로젝장 방법 모 haha F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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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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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